차렷, 차렷, 인사 갑니다! 만나지 마세요 널 연락도 말랐지 마 이대로 그칠까봐 널 연락 잊을까 좀 더 많이 못 안 해줘 너무 슬퍼 저희도 잊지 마가도 널 그리워 다가가도 그리워 너 없이 못 살아 긴기없고 베이비 베이비 신사위반으로 긴기없고 베이비 베이비 끙끙끙이 하려 사랑하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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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자락을 남겨주고 널 불리지 마 아름다워 어머님들 잘 맞습니다 어머님들 어머님 문 앞에서 돼요 어머니, 여기 문화센터입니다, 여러분. 큰 박수 받으시면서 남은 시간 다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